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현장 소리 좀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왜 여러분이 자주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까 그냥 이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더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의사를 만든 어머니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여러분들 의로계를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거든요. 대통령 똑같지 않습니까? 시인들 가운데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심이 없을 때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야기예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으면 제1착으로 했던 것이 아마 친구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의로계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좀 정확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윤 대통령 휴가 첫날 통영 중앙시장 방문 통영에는 큰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우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권이 많이 이동해가 중앙시장이 훨씬 더 이렇게 번화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경남신문에서 크게 통영을 자주 가시네요. 이제 이 정치논평하시는 유재일씨 유재일씨가 의로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시죠. 조금 거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워가지고 그러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의사 외에 이 문제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유재일 평론가죠. 아니 대학 교수들 상황을 파악하라니까 어느 교수입니까? 의과대학 교수 상황 좀 파악하세요. 윤 대통령께서는 다른 일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의대 교수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대 교수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페북과 단톡방을 모니터링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의대 상황이 어떤지 차돌리기 대 상황이 어떤지 서울대 병원 상황이 어떤지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의과대학 교수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번아웃입니다. 다 지쳐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당직 서고 쉬고 또 당직 서고 이건 번아웃 타임아웃 직전이라는 겁니다. 대학의 인력 가운데 한 팀처럼 활동했던 전공의들이 최소 56%에서 80% 정도의 업무를 분장받아 가지고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나서 지금 6개월 이 됐다 이야기죠.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는 딴 거 없고 그냥 번아웃이다 이야기. 지쳐 나가 떨어졌다 이야기. 당직 서고 쉬고 또 당직 서고 이건 번아웃 타임아웃 직전이란 건 나간다 이야기인 겁니다. 로테이션이 부서지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모르냐 이야기인 겁니다. 표현이 좀 거칠고 그러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야구 투수진 붕괴된 팀이 그냥 당신 아는 의대 교수 없어요? 좀 전화해서 친구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소연도 좀 들어보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들 줄 사지기 예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가 지금 야단 났습니다. 윤 대통령 휴가 가서 좀 생각 좀 정리하시고 오러 오시면 아니면 휴가 가서 전화 다 되니까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옛날에 친하게 되는 이런 검찰의 검사의 여러분들 뭐죠? 예 무슨 뭐 동서가 있든지 동생이 있든지 의사들 의과대학 의사들한테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관료들 보고만 받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내가 잘 모르니까 아는 교수 없어요? 좀 전화해서 친구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소연도 보고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줄 사직합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좀 웃었네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건데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 좀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일어서서 이야기해 줄 건데 서울의 모체에서 한번 여러분들 오셔가 이야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리나키 이러면 다 달려올 건데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 직전이지 않습니까? 의로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뭘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말고 친구 형제 자매 삼촌 동생 뭐라도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 다 오지 않습니까? 담담한 일상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총리실 대통령실 당 어디 한 곳이라도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총체적 공멸의 타임물가 켜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다일렉트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부지 고집을 부리다가 정부가 붕괴되는 지경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천하의 이런 뭐들을 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특히 제3차 진료기간 중증 시기 질환을 많이 치료하는 한국의료의 최후의 이름들 보루인 대학병원의 교수분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진짜 제가 볼 때는 막판까지 몰린 겁니다. 성명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빅식스 이름들 비상대책협의회의 교수명의로 성명서도 수없이 이런 발표를 하고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 보고만 듣지 마시고 이거를 무슨 의견을 남겼는가 보니까 이거를 보고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를 보고 그냥 중환, 응급환자, 노령환자는 그냥 관두라는 것이 나라님 뜻입니까? 교수들이 번아웃됐으면 탈진되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복지부 사람들은 대통령이 보고하는 순간 사표를 내야 될 테니까 목숨 걸고 숨기려고 할 테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가지 않습니까? 뭐가 될 듯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빌미를 찾고 있는데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특히 검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면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유재일 평론가에서 이야기하는 교수들이 붕괴가 되게 됐다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직의 언급센터 근무중인 언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완전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정부는 답이 없는데 사실 백지화 하더라도 붕괴가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르잖아요. 유재일 평론가가 대학을 조명하는 거하고 가장 여러분 의료일선에 최여름일선에 있는 언급실 센터의 전문의께서 보시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는 게 서로 여러분들 배경도 다르고 다 연배도 다르고 종사는 분야도 다르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언급의학과 의사분이잖아요. 전문의가 아니고 대학이 이름들 제대로 못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하가 2차 진로기간으로 계속 밀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1.19 신고해봐야 전원할 대학병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에서 전라도나 경기도로 전원을 씻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룰 수 없는 환자는. 그리고 코로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확실히 살아남을 사람만 치료해야 되니까 알아서 다 건강 유지하시게 노력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2차 병원에 계시는 최일선에게는 최일선에게는 언급의학과 선생님 이야기나 전문의 이야기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의사니까 그래 의사가 그렇게 하면 의사들이 무슨 속셈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유지의신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키워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학병원에 이런 교수들이 다 맛이 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이니까 제발 윤 대통령께서는 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이 보좌가 오면 이러면 얼마나 뛰어올 사람이 많을 테니까 실상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여기 이제 예리하네요. 우파는 없고 우파계의 연대도 없고 거래도 없고 동지의식조차도 없다. 이공계 r&d 환경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건 어떤가? 의도가 증가하면 이공계가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대 중후반의 젊은 엘리트들을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유지되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의 퍼포먼스가 부서지는 이 상황 이게 자익과 우익을 떠나 나라 망할 일인데 죄는 그렇다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미 선거 넘어갔을 때 끝난 겁니다. 유재일 평론가는 선거는 일제 언급 안 하시는데 선거가 넘어갔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료 문제 분거해야겠지만 대한민국 선거의 눈을 감는 순간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 운명이 다 결정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운명도 다 결정된 거고 좌우를 떠난 나라를 망할 일인데 이런 나라 망할 일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뭡니까? 아니 공박사님의 의료는 괜찮은데 선거는 잘 제가 믿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겠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골로 갔을 때 여러분들 아따 그때 공박사가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오지 않으면 유재일님도 부정 쓴 거 부정합니다. 온전한 사람하고 만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유재일 평론가의 의료 논평은 제가 높게 평가하게 좀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좌우를 떠난 나라 망할 일 나라 망할 일은 이미 끝장 다 난 겁니다. 결론이 나라 망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가 뭐고 그 사람들 집권하면 훨씬 더 악화되겠죠. 공공의료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이 똑똑한 국민들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무슨 뭘 잘못 먹었는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주의적 접근이 뭔가 자원배분에 최적이 발생하는 근간이 보상과 책임이 합당하게 작동하는 건데 보상 체계가 개판이고 앞세대가 20대 중후바 엘리트들을 착자를 들면 생기는 난맥상에 당사자들의 정치화도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솔루션 을 제공한 우판의 의견 그런 것도 없다. 우판은 박살난 겁니다. 거짓과 정직함을 상실해 가지고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 저런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게 되면 기가 차죠 야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2000명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무지막작이라면 정원의 60%를 증가시키는 나라가 그리고 10년째 선거가 망가졌는데 대통령이야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이런 나라가 어딨냐 당신들 그 거짓과 위선과 사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냥 불구동이송에 집어넣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데 자주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보면서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3년차 4년차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아예 의국이 소아청소년과 의국 흉부외과 의국이 폭파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현장 이야기거든요 딱 한 문장만 보더라도 뭡니까 의료계 정통한 분이거든요 정말 의료사 때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의사 가족이거나 돈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몸을 갈아가며 사람 살리는 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프레임 씌우기로 악마화 되었습니다 아파 본 적이 없는 젊은 층의 열등감으로 나오는 과한 조롱과 비난으로 의사들은 떠났습니다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 악마와 대상이 된 사람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3년차 4년차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의국 자체가 폭파가 됐다는 겁니다 의료기술이 전수되는 채널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박민수 씨는 수련이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수련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것을 잘 언더스탠딩이 안 될 겁니다 나는 수련을 안 받았지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입 안을 들으면 먼지가 바로 감이 오거든요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이런 인턴으로 연결되는 그 소위 메커니즘이 다 맥이 끊긴 겁니다 체인이 다 부러진 겁니다 체인이 부서지게 되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맹정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의사입니다 하물연대 파업은 금방 제어됐는데 개인사업자고 그 하물차는 자동차에서나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가족 부양사태가 많고 파업을 오래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는 노동집약적이고 노동력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하물차입니다 빚낸 게 없기 때문에 더구나 학생이나 학생의 연장선상은 아직 개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시기라서 그냥 의료서비스 공급을 중지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 체제의 57% 환자 처리랑 착감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갖춰진 보건의료보조를 반 이상을 잘라내야 구조종인데 그것도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구조로는 매달 적자로 그냥 병원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의료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이렇게 진두지휘에 나가실 때 제가 지나치다고 여러분들 식상할 정도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착하게 관통을 해야 실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는 의료서비스하고 하물연대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 의료서비를 중지하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냥 가거나 아니면 병이 지속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최소 56에서 최대 80% 정도가 몸을 뺀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들 병원이 풀 가동되기 위해서 100%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80%가 여러분들 나가게 되면 그걸 뒷받침하는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또 의료보조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00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정비용은 계속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는데 의사가 빠져가 수술 건수가 줄고 외래 여러분들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감소한 만큼 적자가 그대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도산이 불가피한 겁니다 천문학증 재정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다 떼우거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의사가 줄게 되면 기존에 갖춰진 보건의료보조를 50% 이상을 잘라야 되는데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큼 수술해야 되는데 50만큼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격적으로 의과대학 2천 명을 정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 추진은 의료공급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만 3천 명의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아 국민들과 병원 파산으로 그중에 바이탈 분야 전공의들 외과분야 수술할 의사들이 없어지면 호흡기과, 내과 환자들의 폐암수술과 소화기과 환자의 위암수술은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한 환자들,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몰라줘도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언젠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고 고마워할 것이다 대를 이어 헌신을 해온 대가가 호구노예 지급을 넘어 범죄자 악마치갑이니 제대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바이탈뽕에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긴 세월 지켜온 생명사랑, 나라사랑 이런 게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엄청난 일을 하신 거라고 그 젊은 사람들의 열정 이런 부분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쳐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천금을 주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공계가 확 바뀐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열정, 헌신, 사명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채울이 많이 흘러도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돈으로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거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건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외국에도 많습니다 최소한의 감사함을 아는 환자들이고 의사에 대한 시기나 질투로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국가로 가서 행복한 의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고 장문의 글을 한번 기구해 주시는 BJ님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직 내과 의사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정상적인 지금 상태였으면 중대본부들이 나서가지고 백신 뭐 이렇게 해서 야단법적 지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